증인 채택도고 재판 지원 전략 날치총실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 재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신문 오늘 자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전에 인정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밝히실 점이 있으신 건가요? 따님 조민 씨는 입시 비료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가석방 출소 후에 혹시 심경 변화가 있으셨던 건지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교실… pron castignon 정교실… rüse 건가요? 정교실 who mã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